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cbs의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 까토 오늘 19회째를 맞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김갑수 대표 나와계시고 안녕하세요. 제 이쪽으로는 cbs 보도국의 빡센 승부사 윤진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세요 빡센 승부사 그동안은 주로 이제 웨이트로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미들급의 권영철 라이테비급의 김진호 몸무게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모로 따질까 했는데 사실은 보도국에서 여기자를 따로 여기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도 피하고 남자로 여기자 남녀 구분을 잘 안하는 것이 보도국의 관리인데 저는 그냥 보도국의 스칼렛 요한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치 나 잘했지 아 예 아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너무 당황하신데니까 조금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당황하십니까 오히려 자 cbs가 만드는 스타카토 제19회 자 설 연휴를 출발하면서 스타카토 19회도 출발하겠습니다. cbs의 스타카토 제19회 첫 번째 핫 이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한 국회 통과입니다. 자 표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155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24인 찬성이 148 반대 무효가 128 5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그럼 반란표가 몇 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진아 기자 정치부 경험을 살린다면 최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이 155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찬성이 148표니까 나머지 표는 반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차가 다 반란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려면 전제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부 다 찬성을 던졌고 민주당이란다 세정치연합 의원들은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전제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게 맞겠죠.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바에 의하면 반란표가 제법 나왔을 때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그 표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도 이제 갑론을 박이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사전에 표 점검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 저기 뭐냐 반대표로 대부분 다 일치단결 대동단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자신있게 들어가자. 그러되 이제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우수를 하나 던진 것이 충청 표심이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열어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자율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충청 의원들한테 대한 어떤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제법 많은 본인들이 참석했던 것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이 대부분 다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체면치례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겉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막 45 50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여당을 갖다가 견인해 나가던 것과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많이 달라졌군요.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 정도 가지고 뭘 이제 우리도 당으로서 뭔가 할 말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빡센 의지의 표현도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각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각.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낼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좁힌 올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당첨관계에서 총화대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개각 인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시 지금 윤진아 기자가 얘기한 개각의 핵심에는 비서실장이겠군요. 그렇죠. 김기춘 실장의 경질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후임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간에 이완구 총리의 처리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총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김용준 후보자가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낙마를 했고 또 한 명이 이제 안대희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종결자라는 얘기들이면서 5개월 만에 옷 벗고 16억이라는 수입료를 받으면서 낙마했고 그리고 이제 문창극 후보자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개몽됐다. 이런 역사관 때문에 이제 낙마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혹과 문제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가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완구 체제가 과연 본인이 공언했듯이 청문회에서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는 거고 총리까지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어떤 의혹들이 지금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명되지 못한 채 총리가 되군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의 유권자들이 가지게 될 어떤 정치권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수록 정치 혐오라든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완구 총리 뭐라고 불러요. 내정자라고 불러요. 이제 총리죠. 총리죠. 임명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총리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단 사실은 국민들의 이렇게 다수의 반대를 안고 가는 총리라면 국민들 마음속에는 총리설입니다. 대통령은 총리라고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이완구 총리가 대선에 나가려고 꿈을 꾸던 사람이에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주된 설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된 설은 아니다. 근데 모든 정치인은 꿈을 꿉니다. 저는 초선도 술 취하면 굉장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는 대통령을 할 거야 라는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치는 기본적으로 최종 목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는 있으나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죠. 처음에 이완구 총리가 지명받았을 때 충청 지역이 사실은 민심이 일정 부분 어느 순간부터 보수화됐거든요. 보수화됐다는 것은 정권을 우리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겠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완구 대망론 이런 것들을 조금 성급하게나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완구 카드는 상당히 섹시한 카드였었죠. 근데 망했죠 뭐 이제. 오히려 대망론과 관련해서 대망론 크게 망했죠. 아무튼 다 좋은 의미의 대망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냥 그렇게 따지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 길에 오르죠. 글쎄요 뭐 제가 자꾸 충청도 충청도에서 지역 얘기를 갖다가 제가 충청도 실신이라고 자꾸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충청 지역 민심이라는 거는 세종시가 충청도로 오고 정부의 주요 기관들 같은 것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충청권은 나라의 딱 한복판 배꼽과 같은 중심에 있어 라고 하는 자긍심의 표현이지 총리가 여기서 나와야 돼 대통령이 여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사실은 무리한 거죠. 무리한 거와 별개로 실제로 충청도에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여론의 불씨를 막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정말 아까 윤 기자가 표현한 대로 뭐라고 했더라 단견이 아닌 사람들은 충청권이 뭔가 키를 쥐고 한국 정치를 좀 바르게 나가는 끌고 나가는 캐싱보드 역할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충청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쪽에서 한 명은 대통령이 돼야 돼 총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단견을 꼭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 존재하는데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또는 뭐 어느 동네 출신이냐 별의별 그 출신들 따지는 출신 성분 따지는 이거 좀 우리가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궁금한 게 극복이 되고 있어요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극복이 되고 있을까요 추위가 어때요 추위가 아니 오래 살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 하시죠 아니 1, 2년 정도는 오래 사신 거예요 그 정도면 콜 추위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건 반드시 지향해야 된다는 거에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것을 현실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고 그 결과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인상을 봤거든요 이를테면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은 나아지는 게 추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뭐 역진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우선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은 치유가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지역감정 이러면 영원함의 지역갈등을 가장 대표적인 걸로 사실은 그랬잖아요 근데 영원함 사이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종의 저주와 증오에 가깝거나 무조건적인 배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무뎌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영원함이 이제 그렇게 서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영남과 호남 영남과 충청 호남과 충청 이런 대립이 아니라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들로 이분화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서울에서 또 강남과 강북의 갈등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니 사실 이런 새로운 갈등들이 이제 지역 갈등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 속에는 경제적인 계급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새로운 형태를 띈 지역 갈등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등장했고 그게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 근데 저는 갈등은 있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계급적인 갈등은 현실에 토대를 둔 갈등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종류의 갈등이라고 봐요 근데 뭐 지역 갈등은 뭐 답도 없고 싸움판에 뛰어든 사람 다 개가 되고 이러니까 지역 갈등의 실체라고 하는 거는 윤진아 기자가 표현한 대로 도대체 지옥 감정 지옥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실체가 본래 어디에서 그 근원을 두고 명분을 찾아야 될지 실체가 없는 건 분명한데 그걸 노리는 인간들의 실체는 존재해 여기에 어떻게든 편승해서 한표를 해도 더 얻거나 유리한 측면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사실 이완구 총리 임명 문제에서 우리가 이완구라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또 한 측면에서는 누가 부추겼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 뒤에 배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충청도에 수없이 나붙였던 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현수막들과 또 그런 것들을 막 보도하면서 비판도 아닌 것이 또는 여론조사 그런 거 보도하면서 이랬던 미디어들과 저는 이런 뭐랄까요 잠복해 있던 낯뜨거운 민낯을 한번 더 다시 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냉전의 이분법 또는 지역구도의 이분법 이 체제 자체를 계속 이끌어 가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싶어하는 이 땅의 존재들이 계속 널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간에는 카르텔처럼 그렇죠 묶여있는 연대가 있다는 예를 들면 이번 충청도에 나붙였던 저는 그렇게 다수의 일반적인 서민들의 심리였다고 믿고 싶지는 않은데 뭐 다음 대선 두고 보자 이런 것들은 좀 끔찍한 정말 인종차별적인 만행이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완구 총리는 일단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한 총리설이라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완구 총리는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총리이지 어느 지역의 총리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둔 총리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함께 좀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저기 저기 인터넷에서 이완구 총리의 별명이 완구니까 저기 성함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장난감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실 영어로 옮기면 토이잖아요 토이 네 그리고 이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긴장해야 돼요 무슨 말을 나올지 몰라 아니 이제 드러나 봅시다 아니 그 참 뭐랄까요 서글프고 짜증나는 토이스토리였거든요 사실은 이번 인중 과정은 사실은 더 이상 한국에서는 토이스토리 이제 그만 봐야겠다 그만 보고 싶다 이완구 같은 이런 토이스토리 그만 보고 싶다 근데 뭐 이 모든 반전을 이룩하면 되죠 알고 보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통형 실세 총리로서 우리의 총리 역사상 그 언제도 볼 수 없었던 탁월한 영도력을 보여주면 뭐 그래서 이 모든 논의들을 다 잠재워준다면 잠재워준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진짜로 구플하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 좋아요 제가 그때 많이 했던 이름 농담 아니 진짜로 그 이완구 신임 총리가 그동안에 저기 불거졌던 수많은 의혹과 이런 것들에 속지 않은 유일한 길은 정말 그 유권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일 정말 잘해서 어 제대로 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속지 않은 게 유일한 길이다 뭐 저는 그리고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모여서 국가사무를 총괄할 총리를 뽑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세 번씩이나 그랬는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런 식의 기준이 국무총리를 뽑는 기준이라는 건 참 국민으로서는 진짜 좀 속이 터진다 안대위 구호자라고 문창국 구호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 정도면 나는 수제급이었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사도 타이밍이라는 거 인사도 타이밍 맞아요 아무리 장관 청문회 같은 걸 보더라도 청문회 순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요 마지막 사람은 편하게 대충 편하게 가는 거야 인적사항만 묻고 끝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아슬아슬하게 몇 개의 반란표를 간신히 헤치고 나와서 총리에 올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흠결이 많은 총리로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두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제대로 다잡아 나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제 1차 핫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타카토 제 19회 두 번째 핫이슈는 요즘 사회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성추행 논란 특히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는 성추행 논란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을 지금 또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여성혐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시끄러웠던 게 역시 케이대라고 알려졌습니다만 국민대회에서 벌어졌던 카카오톡방인가요 대화방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비화와 폄훼와 호모와 성희롱과 어떻게 보면 성추행 모의에 가까운 논란들 그렇죠 강간 모의를 한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야 우리 그러면 어느 모임에 가서 아무 개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나쁜 이슈요 그 다음에 서울대 사건도 있었죠 예 서울대는 사실 두 개 총 세 개인데요 세 개 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세 개 아무것도 원하진 않습니다 서울대 학부 그 mt와 관련된 건데 이건 뭐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슈가 된 건데 이 학교의 하나 학부 mt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자는 방에 몰래 들어와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이 여학생들이 만족하는 피해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들의 성추행이 두 건 있죠 교수의 성추행이 두 건 아실 거예요 얘기 뭐 다들 아시지 않나요 교수의 성추행을 하긴 계속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수학 교수 강모 교수 강석진 교수 저는 신념을 까는 걸 굉장히 저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왜요 명예훼손 소송 안 당하려고요 괜찮아요 강석진 교수는 다 나았어요 다 나요 검찰에 고소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경영학과에 또 이제 박 모 교수 네 거기 실명 까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가 있어서 녹취록을 이제 녹음을 한 걸 갖다가 들어봤는데 아주 가관이 아니더군요 그랬어요 뭐 저기 나랑 연애하는 거는 어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 돼 아니 뭐 둘이 사귄다면 무슨 말이 오거든 뭐 상관하지 않겠는데 이게 지위로 남을 억압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답답한 거죠 덕성여대 사건은 뭐예요 덕성여대 사건은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라는 게 사실 문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직접 그런 문제적 행위를 한 교수를 직위해제 그럼 성희롱 성추행 교수를 그렇죠 직위해제 그리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죠 네 그랬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는 사례로 최근에 소개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서울대는 12년 mt 사건 같으면 그동안 묻혀져 있다가 학교도 묻어놨다가 터진 거고 학교 측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터지니까 오히려 야 그걸 갖다가 또 내부 고발로 그렇게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알리냐 라고 문제가 있었죠 왜 학교 망신을 시키느냐 왜 학교 망신을 시키느냐 왜 학교 망신을 시키느냐 라는 소리가 내부에서 나와서 그것도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명예라는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폭력 이런 거 이제 자주 터지면 제일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게 그걸 자꾸 감추려 하잖아요 학교가 쉬쉬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로 하여금 야 네가 좀 참아 학교가 뭐가 되니 이러면서 2중 3중의 이제 고통들을 피해자들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들은 아 이렇게 해도 별일이 없구나 이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게 사실 문제란 말이죠 네 근데 이번 이 이거는 좋은 케이스니까 제가 이제 덕성여대 이번 처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귀감으로 좀 살만하다 왜냐하면 학교가 먼저 나서서 일벌받게 합시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그래서 총장이 먼저 앞장서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은 그 바람에 오히려 이제 그 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그래 이래야지 이러면서 명예가 오히려 권위가 살고 명예가 만들어져 명예가 만들어져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왜 애쓰대 이 학교는 자꾸 숨기려고 애쓰대 난 무슨 말인가요 작가 왜 자꾸 숨기냐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명예가 저기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은 도대체 어떤 대학인 거냐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 거냐 근데 이제 저는 국민대 사건을 맨 처음에 몰랐어요 잘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반성의 글을 올렸고 반성의 글을 보다 보니까 그 작가 시모 작가가 국민대 사건을 바라보면서 트윗에 아마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말이야 자기들끼리 한 얘기인데 말이야 그걸 갖다가 밖으로 내부고발을 해가지고 웹툰 작가 웹툰 작가가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나름대로 아직은 덜 성숙한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 세계에서도 학위 교수 성추행이 그런 겁니다만 여성에 대한 이런 식으로 아니 나이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근에 왜 제가 특정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하이트 맥주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이름을 가진 그 전 국회의장이 계시잖아요 네 되게 어렵다 그럼 제가 그냥 할게요 박기태 아 박기태 캣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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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이 돼도 홀마다 성추행할 때잖아요 홀마다 아니 그건 약간 그 나이 에이지즘 아니에요 아니 80대는 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여하튼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나이가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수습 안 될 거 같은데 나쁜 짓은 나쁜 짓은 다 나쁜 짓이라는 얘기를 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습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KBS 일배 기자가 뭐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기 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제 공결이라고 해가지고 생리공결 공결 네 또 이제 직장에서 생휴가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사주들이 인증하라는 거예요 아 여성휴가를 가는데 생휴가를 동료들이 가는 게 좀 마뜩찮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해라 최소한 증명을 해라 그래서 뭐 생리대 뭐 혈흔이 묻은 생리대를 찍으라는 건가요 여하튼 그거를 찍어서 인증을 하라는 굉장히 참신한 주장을 하였죠 참신한 참 아니 진짜 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요 이거 진짜 한 대 모아가지고 진짜 우간다와 공고와 북한이 OECD에 동시 가입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근데 지금 그게 드러난 다음에 빛의 속도로 그걸 지우고 있다며 자기가 쓴 거를 부끄러운 건 아는 거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그래서 나는 상패녀라는 말을 듣고 상패녀는 또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 다음에 상장됐다가 폐지된 상장 폐지녀라는 뜻이래요 상패녀라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결혼해갖고 쓸모없어진 존재라는 뜻이네요 내가 상패녀 내가 상패녀구나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성괴 성괴 성형괴물 그건 알죠 성형괴물이라는 뜻 오크녀는 뭐예요 오크녀 오크처럼 못생긴 여자를 뜻하는 거 같은데요 어떤 부족의 이름인가 그럼 게임에 나온 오크는 그 뭐야 판타지 소설의 한 종족인데요 괴물종족 괴물종족 괴물종족이에요 중앙대사건 서울대사건들을 막 언론에서 접하게 되면서 몇 년 안에 있으면 이 친구들이 또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책임지고 이렇게 또 꾸려나갈 것이고 직장에 가서는 또 상사가 되어서 직원들을 지시도 하고 막 그럴 것인데 야 이거 우리 사회가 젊은 친구들이 이 정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큰일이다 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자들도 고단한 건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존중합니다 다 있겠지 그러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좌절과 고단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갖다가 약자한테 그냥 이렇게 퍼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의 이런 문제들을 갖다 접하면서 우에노치지코라고 하는 여성 일본학자죠 일본의 여성사회학자를 떠올렸는데 그 사람이 이런 충고를 해요 여성에게 있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 의해서 강제로 주입된 자기 혐오와 싸우는 아주 지난한 길이었다 아마 남자들도 여성을 갖다 억압하는 그 문제는 자기 혐오도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 혐오를 갖다가 깨트리고 해방되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니까 후배겠죠 후배들한테 얘기한다면 남자들은 본래 그렇게 저급한 동물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자기 자존감을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걸 공부를 해야지 그 한쪽 골방에서 말이야 누군가 더 약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심한 농담과 폄훼와 모욕을 줘가면서 키득키득 거리고 자기 만족을 갖다 꾀하는 것은 정말 저급한 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사고방식이 만연한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비단 남성이 여성한테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시작하기로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TV에 나오면 요즘에 왜 여성 출연자들이 남성 MC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남성들 젊은 사람들 등장하면 복근 복근 이러면서 우퉁 벗기잖아요 맨날 굉장히 어깨없더라고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해지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건강한 사고방식들을 가지는 시민의식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참 공허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설을 읽고 시를 읽으면서 웃고 담론을 즐기고 뭐 여성들이 창가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행복해하고 어 그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남자들만 군대 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그럴 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라를 못 지켜줄 수 있다 다만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만드는 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카토 제 19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